스피커가 없어요? 스피커 없어요? 스피커를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못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헤드폰으로 들어야 돼 BPM 좀 늘어난 건가요? 어? BPM이 BPM이? 네 좀 느려졌네 아 늘 걸? 그냥 원래 늘 걸? 늘요? 어 땡기고 싶어 땡기고 싶어 땡기고 땡기면 돼 땡기고 싶다면 어 한 번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아 노래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돼 괜히 저 같은 사람이 어설프게 프로듀싱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땡길래? 네가 너무 느리다 시키면 땡길래 상관없어 조금만 땡기면 좋지 않을까요? 조금 앞부분 같은 게 조금 늘어지게 들리지 막상 살짝 급한 거 같은데 그럼 1 1.5 1.5 오케이 잠시만 1로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? 1이요 이게 밥은 맞는 거 같은데 저도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이걸로 했습니다 딜레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많이 까다롭죠? 이 밤이 지나면 날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거 같아 잘다 잘다 어 좋았어 앞에만 혹시 좀 더 어디? 어디? 씹어도 될까요? 어디 뭐? 내 눈을 감으면 더 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네 내 눈을 감으면 어 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어 내 눈을 감으면 또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은데 열어서 들어볼게 네 그 밤이 지나면 난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이 밤이 지나면 나 홀로 남을까 봐 두려워 감정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감정은 좋아했던 거 같은데 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응 지금 약간 스읍 고그럼상 해보고 빼는 건 어떨까요 응 내 눈을 감으면 더 좀 애절하게 해볼게요 과성으로 그냥 진성으로 한번 해볼게 며 있잖아요 타이밍이 조금 빠른 거 같지 않나요? 아 이게 좀 며 며 며 이 타이밍이 굉장히 acknowledging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맞습니다. 맞아. 천재였어요. 이거를 돌, 돌, 돌 이렇게 해보여 또. 돌을 꺼, 돌 돌 잠시만요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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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다시 볼 순 없을까 괜찮은 것 같아. 끝 처리가 을까만 다시 해도 될까요? 다시 볼 순 없을까 이렇게 저희 첫 자작곡 녹음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슬프게 불렀는데요.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